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기관과 웨인의 매도로 지수가 1% 빠졌는데 셀트리온은 지수 대비 더 빠져서 1.87% 하락한 15만 75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관만 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좀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 아주 가슴 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목 타이틀이 매일경제에서 썼고요. 정슬기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일스시 유럽 점유율 50%까지 늘린다. 오늘 2022년 유럽 류머티즘 학회에서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류머티즘 환자 343명 임상에서 정맥주사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자가주사가 가능한 피아주사형 편의성 높여 유럽 의료진 호평 미국 유럽에서도 직접 판매 나서 가격 경쟁력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요게 아주 주요 골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셀트리온의 2022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셀트리온 제품 포트폴리오를 그래픽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진단키트와 기타 이런 쪽에서 매출비율이 커서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한 건 사실이죠. 네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최병서 셀트리온 마케팅 본부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램시마 타켓 시장 규모가 9조원 수준인 반면 램시마 SC는 50조원에 달하는 종양 괴사인자 억제제 시장을 노리고 있다. 같은 피아주사 제형의 휴미라와 엔브러리 경쟁 제품이다. 여기에서 램시마 SC가 시장 점유율을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회사의 의지가 다 실현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특히 유성 부회장이 했던 내용이 다 실현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램시마 SC만큼은 제가 그래도 조금 신뢰가 가는 게 램시마가 미국뿐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 봤죠. 저는 이 램시마 SC가 회사 바람대로 향후 2, 3년 안에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희망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램시마 SC가 아시다시피 2024년도 초에 시장에서 신약으로 지금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셀티론 헬스케어 측에서는 염증성 장지로 하는 램시마 SC를 1차 치료제로 쓰고 다른 치료제로 넘어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코펜하겐에서 정슬기 기자가 이 기사를 썼고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50% 점유율이 달성되는 시점을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은 가격과 리베이트 폭을 결정할 수 있어 회사 실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셀티론 그룹 합병도 해외 실적 개선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금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9시 정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